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폭발물질에 대해 소개해 왔는데 최근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검출하기 어려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신규 폭발물질 후보가 수십 종류 발견된 것인데요. 대부분의 폭발물에는 왜 질소가 필요하며 가장 민감한 물질은 무엇이고 또 무질소 폭발물의 신기한 구조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어디에서나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소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네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1주기와 2주기의 위치에 매우 작고 가벼운 원소들이며 다양한 화학 결합을 만들 수 있어 영양소와 플라스틱, 화석연료 등 수없이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카페인의 구조만 봐도 CHON의 네 가지 원소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 중 96.5%가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을 가리지 않고 지구 생명체의 대부분은 산소, 수소, 산소, 질소가 구성하고 있어 생명을 이루는 근간이라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소들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는가에 따라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물질이 된다는 측면은 화학의 다채롭고 즐거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표준 폭발물인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즉 TNT를 살펴본다면 육각형의 벤젠 고리에 하나의 메틸 작용기가 연결된 톨루엔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3개의 나이트로 작용기가 연결된 형태임을 이름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톨루엔은 인화성을 갖지만 폭발성 물질은 아닌 만큼 추가된 나이트로 작용기가 폭발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가장 안정한 원소 중 하나로 식품 보존 기체나 산화 방지 기체로 사용되는 질소라는 점이 흥미롭죠. 우리가 이제껏 만나본 가장 대표적인 폭발성 질소 화학물을 나열해본다면 역시 첫 시작은 TNT입니다. 그 뒤를 노베리 다이너마이트로 안정하게 가공한 데 성공한 나이트로글리세린 플라스틱 폭발물의 주성분이자 많은 미사일과 포탄의 필수 요소인 RDX 얼마 전 있었던 무선 호출기 동시 폭발 공격에 사용되었던 간단하지만 강력한 PTN이 있었습니다. 트라이나이트로 메틸이라는 물질 역시 구조에서 폭발성이 예상됩니다. 3기까지 함께 비교한다면 6900mps의 폭격 속도와 3100도의 연소 온도를 갖는 군사용 표준 폭발물이자 안정한 TNT를 기준할 때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무려 1.5배의 세기를 가져 불안정하고 위험한 물질입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어야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며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RDX는 1.6배의 TNT 세기를 가지며 역시나 안정한 고폭발성 물질이어서 플라스틱 폭탄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PTN은 1.4배의 TNT 세기로 도화선 제조나 테러형으로 선호됩니다. TNM은 간단한 구조에서 예상되듯 약한 편인데 그래도 TNT 위력의 0.8배 수준입니다. 이제 조금씩 더 강력하고 복잡하고 기묘한 물질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RDX에서 구조체가 하나 추가된 형태를 갖는 HMX 뭐라 표현하기 애매한 무르지테인 골격에 대량의 나이트로아미니 결합한 CL20 그리고 딱 봐도 불안정해 보이는 TNAT와 복잡한 고리 형태의 BPTAP 마지막으로 왠지 이건 딱 봐도 강력하겠다 싶은 정육면체 큐베인 구조의 모든 탄소에 나이트로가 추가된 옥타 나이트로 큐베인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력이 궁금하죠. HMX는 TNT 세계의 1.6배로 9100mps의 폭행속도와 3500도의 폭발 온도를 갖습니다. 분해 시 대량의 기체를 발생시켜 초고속 충격파를 만든다는 것 외에는 왠지 무난한 듯 싶죠. 여러분이 이제 폭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L20는 다릅니다. 무려 1.9배의 TNT에 당하며 드디어 1만이 넘는 폭행속도를 보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곧 비핵성 최강 폭발물이 CL20입니다. 정확히는 헥사나이트로 헥사아자아이소 브루지테인이라는 물질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TNAT와 BPTAP의 경우에는 공개된 물성 데이터가 없어 알려진 바 없으며 ONC는 이론상 10,500mps의 폭행속도로 CL20보다 강력할 것으로 추정되나 실험 데이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탄소 골격의 구조가 불안정하고 함유된 질소 작용기가 많을수록 더욱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소를 더욱 많이 늘리고 불안정하도록 우겨넣으면 어떨까요? 그 중 하나의 사례가 1,1' 아조비스 테트라졸입니다. 2개의 탄소와 2개의 수소 그리고 10개의 질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이 물질은 워낙 불안정해 합성 후 필터 페이퍼를 내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폭발해 실험기구를 산산조각 내고 실험실 피해를 일으킵니다. 더 불안정하게 수소도 완전히 제외하고 질소 3개가 나란히 연결된 아자이드 형태를 우겨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현존하는 가장 불안정한 질소 탄소 화합물로 여겨지는 아지도 아자이드 아자이드는 14개의 질소와 2개의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그 외 어떠한 원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의 분자 내에 양전화와 음전화가 엉망진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터질 것 같죠. 실제로 이 분자는 건드려도 빛이 닿아도 움직여도 진동으로도 용액에 넣어도 유리 위에 가만히 둬도 터집니다. 만약 폭발의 민감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가지 다른 물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11년 발견된 NCL3는 폭발성을 가져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160여년이 지난 후인 1975년에나 발견될 수 있었던 NBR3는 더욱 민감해 영하 100도에서도 폭발이 가능합니다. 염소보다 브로민이 주귤표의 같은 족에서 더 아래 위치한 것을 통해 추론한다면 한 칸 더 아래에 아이오딘이 결합하면 더욱 멋진 물질이 될 듯 싶습니다. 실제로 NI3는 1990년대에나 발견되었으며 너무나도 민감해 모기가 앉아도 폭발합니다. 이 물질에 모기가 앉아 터지는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자이드는 위험한 물질 중 하나로 금속과 결합하면 더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기폭에 사용되는 아자이드와 낫보다 더욱 잘 터지는 것이 아자이드와 구리입니다. 기폭에 필요한 에너지량만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질소탄소 화합물 중 가장 민감하다던 아지도 아자이드 아자이드는 0.25줄 미만의 충격으로 폭발해 깃털이 닿기만 해도 터지며 아자이드와 구리는 0.1줄 미만으로 빛이 닿으면 터집니다. 그리고 나이트로젠 트라이아이오딘의 기폭 에너지량은 측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것은 이들이 잘 터지는 물질이지만 과연 강력하게 터지는 물질인가에 대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휘발유 등 탄화수소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듯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연료 측면의 요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탄소 화합물은 민감하지만 폭발성까지 좋냐고 한다면 글쎄요. 국민 폭발물인 TNT를 기준으로 질소 화합물의 폭발성과 위력을 고민해볼 차례입니다. 먼저 나이트로 화합물의 결합은 매우 안정한 질소 기체의 3중 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열 등에 의해 쉽게 끊어지며 기체를 방출하기에 폭발성을 갖습니다. 또한 나이트로 작용기의 질소는 3플러스 산화수 상태로 이들이 중성 상태로 환원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거대한 에너지 차이를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자 자체의 산화제 연료 시스템이 혼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이트로 작용기는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유기 골격은 연료 역할을 해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폭발 반응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도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라디칼 연쇄 반응의 존재 기체로 변환되며 급행창에 압력 증가로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만 맞아떨어진다면 굳이 질소가 없어도 폭발이 가능할 것이며 일반적이지 않게 선형으로 원자들이 나란히 연결되거나 반복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그 단서는 옥소카본이라는 탄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로부터 시작됩니다. 탄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은 다이아몬드나 흑연 등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분자가 아닌 결정을 가지며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플러렌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죠. 만약 14개의 탄소가 고리형으로 연결된 물질이 있다면 이와 비교해 탄소와 산소 개수가 조절된 다양한 물질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탄소가 선형으로 모두 이중결합으로 연결되고 양끝에 산소가 위치한 분자나 복잡하게 고리 형태로 연결된 물질 등 많은 구조가 가능합니다.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분자까지 이들의 개수를 조절해가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면 산화재의 연료, 내재성, 무질소 폭발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24종의 옥소 카본 분자 리스트를 구축하였는데 이 중 78종만이 이전에 논문 보고된 적 있던 물질이었으며 세부적으로 이번에 시뮬레이션 및 분석했더니 폭발 가능성이 있고 합성할 수 있는 물질 32가지가 새롭게 추려졌습니다. 가능한 탄소와 산소 개수를 변수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성과 가능성 등을 비교했습니다. 산소, 탄소 비율이 각각 1과 2인 상태를 기준점으로 비교하였으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불안정한 물질에 해당합니다. 구현 가능한 형태적인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예상외로 다양한 옥소 카본 화물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중 유효한 물질을 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자들이 합성 가능하며 폭발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들에 해당합니다. 질소가 없음에도 최대 TNT의 81%나 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반응을 통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폭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을 연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질소 화물이 폭발물의 핵심이자 지문과도 같은 특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폭발물을 감지할 때 최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질소의 함유 여부라는 것이며 급조 폭발물의 장거리 감지가 국방체계의 주요 개발 대상이기도 한데 그 중 하나의 성과로 네메시스를 될 수 있습니다. 네메시스는 중성자 방출, 이동식, 폭발물 감지 및 식별 시스템의 줄임말로 30m 거리에서도 폭발물 감지가 가능합니다. 초당 10에 14승계의 중성자를 생성할 수 있어 넓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 질소, 수소, 산소, 탄소, 규소, 철 등 다양한 주요 원소의 특징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소 함유가 검출되지 않는 단순한 탄소만으로 인식되면 어떨까요? 현재의 폭발물 감지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TNT 세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옥소 카본이 관심받는 이유이자 무질소 폭발물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폭발물이 유기 골격을 기반으로 질소 작용기가 도입된 것은 자체적인 산화재 연료 시스템으로 강력한 폭발과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폭발이 만드는 기체 팽창 충격파를 활용하기 위해 탄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무질소 폭발물이 다수 연구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십 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질소 폭발물은 IED 검출을 비롯해 질소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폭발물 정보를 활용하는 감지 시스템을 무력화 및 회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대책도 필요해졌습니다.